석호로 형성된 요쿨살론은 푸르고 거대한 빙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신의 조각도로 깎아 놓은 듯한 작품들을 잠시 감상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근사해요. 정말 거대한 얼음 덩어리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쿨살론 투어의 백미는 단연 수륙 양용 보트 탑승인데요. 사방으로 둘러싼 유빙들과 함께 떠있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더 생생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때마침 투어를 떠나는 차량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육지에서 달리던 차가 어떻게 무리를 달리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차가 배로 변하는 순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드디어 빙하호수를 향해 수륙 양용 보트가 출발합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양용 보트가 정말 신기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제일 들뜬 듯이 보이더라고요. 예스! 넌 쇠빙인! 넌 쇠빙인! 오케이, 알지! 우와, 타고 와서 이제 물에 떴어요! 진짜 신난다! 곧바로 주위를 빼곡히 둘러싼 유빙들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저보다 수십 배는 더 이 세상을 살았을 빙하 조각들. 그 존재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경이롭다 못해 숭고함마저 감동입니다. 햇빛에 비친 빛깔이 시리도록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을 황당한 수술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파란색을 바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붉은색 하늘하고 비가와 이 산들과 이 풍경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국가를 표만내네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스가 계속 있는 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있고 여기 있는 곳에 있는 아이스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 놀랐어요. 네, 그치! 사실 8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아내려 지금은 해마다 200미터씩 직경이 넓어지는 호수가 됐는데요. 흰색은 낮이나 아침이든, 황금이 온갖의 모양은. 가만히 생산된 옷이 같기도 합니다. 흰색이 많이 Notice that when they look blue, it's because they're so compact, very compressed. 그들은 제색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블루 라이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부릅니다. 자연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때론 아름다움도 선사하며 항상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있길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때론 투명하게 때론 강렬한 푸른빛으로 인고의 시간을 말해주는 빙하. 호수에서 만난 빙하의 기억은 저에겐 좀 더 특별했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해 늘 가까이 두고 지키고픈 존재 빙하. 정말 이걸 먹고 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스무 살을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진짜 가슴 속에 뻥 들리는 것 같은, 진짜 이런 시원함. 저는 진심으로 클레람 씨와 함께 조금이라도 오래도록 얼음별의 빙하를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찍은 흐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각할 일찍은 흐를 범죄하는 빙하의 기억을 따라 많이 못 yapt습니다. 감사합니다.